나이 등장 1등인 2등인 3등인 2등인 3등인 5등인 4등인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배움으로 가야 쓰지 우리가 흥부가를 해야 쓰지 흥부가를 하고 그 다음에 흥탈형 고춧가루 같은 것을 배웁시다. 첫째 박 타면 그 다음에 흥보가 좋으라고 휘무리가 휘무리를 해야지 뭐 허구서 둘째 박도 타고 하니까 오늘 첫째 박을 그때 우리 수정이가 하루 결석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빼드렸지 근데 오늘 박을 튼실하게 타고서 뒤에 휘무리를 배웁니다.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흥보가 들어오며 저기 흥보가가 없으신가? 있으시구만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먹고 박소길랑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바르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새통을 닫아놓고 흥보가 박새통을 닫아놓고 우선 먼저 한통을 타는디 우선 먼저 한통을 타는디 호연으로 시청자 여기도 보면 전랍도 사투리 나오잖아. 당겨달라고 안하고 당겨주소 그러잖아. 앉아 그렇게 하면 안그 그러잖아. 여기도 당겨주소 안하고 당겨주소. 예이오 하루 해이오 하루 당겨주소. 당겨주소 당겨주소 이 밖을 타고들라몬 이 밖을 타고들라몬 잘하십니다.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잘한다. 밥안통만 나오너라 밥안통만 나오너라 너무 늦게 떨어지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마무리를 쳐야지. 밥안통만 나오너라 빨리 빨리 마무리를 쳐야지. 시작 밥안통만 밥안통만 나오너라 평생 으으으으 보안 이러 나 평생 으으으 그러니까 평생 으으으 이렇게 끌어내려 시작 평생을 고한 이로운 나의 여룩 네 여룩 한글 요락 톱찌리야 기다리고 한글 요락 톱찌리야 여보게 마누라 기다리고 여보게 마누라 좋아요 톱소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하이 톱소리를 어서 맞소 잘한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잘한다 배가 고파서 못 맞것소 해이 배가 고파서 못 맞것소 폐가 성 고파서 못을 낭원 해이 폐가 성 고파서 못을 낭원 좋아요 허리띠를 졸라룩을 매소 헤이 허리띠를 졸라룩을 매소 좋아요 애들 폐가 성 고파 rusty 이건 단 거 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기다리고 하이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기다리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좋아요 박석일랑 끓여 먹고 박석일랑 끓여 먹고 박석일랑은 부잣지 희배가 파르다가 박석일랑은 부잣지 희배가 파르다가 복숨 보명 살아나세 당어 주소 복숨 보명 살아나세 당어 주소 오후 공장 0 신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들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들 가간들 저희만 좋았지 대박안 동물 탈 수가 있느냐 내 발 안 통을 탈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 롱실군 시르르르 롱실군 너무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되 시르르르 롱 실곤 너무 내려가서 헤에이 시르르륵 롱 실곤 이제 맞아서 시르르 롱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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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시리롱 시작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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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시리롱 싱싹톡쾌 싹싹톡쾌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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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쌍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